네, 안녕하세요. 앱테미 전문 크리에이터 선우정입니다. 여자의 자존심은 바로 이 헤어죠. 열이 없이 뭔가 헤어를 완성을 하자니 컬이나 볼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열이 강한 기구를 통해서 또 만지자니 머리가 손상되지는 않을까?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고민 있으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앱테미의 IH 헤어롤 스타일러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헤어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헤어롤 같지만 이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헤어롤 안쪽에 히팅 방식으로 열이 전해지면서 빠르고 강하게 롤이 형성이 되는데요. 또 이 안에는 8초의 마법이 있습니다. 예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앱테미 IH 헤어롤은 이렇게 빠르게 8초 만에 히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열기구가 닿다 보면은 모발이 손상될까 아니면 퍼석퍼석해질까 고민되는 분들 있으시죠? 원적에선 축수공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머리가 퍼석퍼석해지는 거를 염려하시는 분들 걱정을 덜어보시면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벨크로에도 특별함이 있습니다. 내열성 재질의 벨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고 풀고 할 때 엉켜서 아우 따꺼! 이런 걱정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컬이 강하게 말리면서 빠르게 말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또한 이 안에 열이 천천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만졌을 때 앗 뜨거워하는 걱정도 내려놓으면서 안전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레인지도 일정 시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원이 차단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 시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혹시나 그 상태에서 다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보시면 슬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가열이 됐습니다. 라는 표시인데요. 이 말인 직선 재가열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재가열이 되면 기계 자체가 오래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의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전까지 생각하는 게 만나보시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전용 파우치까지 저희가 함께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사이즈도 손바닥 정도 될 만큼 넉넉한 사이즈인데요. 너무 크지 않아서 들고 다니시기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수납공간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 롤이 충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 딱 들고 다니시기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예쁜 파우치까지 같이 챙겨드릴게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간단한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사이즈를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뭔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 8초의 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초 만에 벌써 몇 마디를 했다고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앞머리를 말아볼게요. 보통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앞머리 말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사이즈마다 이렇게 집게도 들이니까 이렇게 집게를 넣고 오븐에서 한 8봉 정도 있으면 스타일링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뭐 5분도 안 됐지만 한 번 얼마나 됐는지 볼게요. 자 벨크로도 아주 밀착력이 잘 되어있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볼륨이 뭐 5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빵빵하게 잘 살죠. 롤의 사이즈도 4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굵기라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약간 얇은 롤 같은 경우는 여기 뿌리를 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왜 어머님들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실 거고 긴 웨이브를 원한다 싶으면 큰 롤들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양한 4가지의 롤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변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가격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7만 6천원에 4만 4천피비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결혼식이다 모임이다 나가실 일 정말 많으시죠. 매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헤어스타일러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드라이 열기구 이용하지 마시고요. 8초 만에 히팅이 되고요. 예열이 되고요. 5분 만에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 마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 파우치까지 챙겨드릴 거예요. 아주 실속 있는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뻐지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앱터미의 IH 헤어롤 스타일러로 여러분을 변신시켜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앱터미의 전문 큐레이터 천우정이었습니다.